오늘은 7007번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를 30%를 비중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한빛, 레이저, 뉴프렉스, 인성정보,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제주반도체 일단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 30%에 매수가가 30600원 되십니다. 작년에 참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좀 제주반도체 쉬어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온 디바이스 쪽이 발달되게 되면 저전력 반도체 탑재가 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홈, 집에 대해서도 사물인터넷 부분이 늘 수 있는 게 제주반도체에게는 최적의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요소로 시가총액 1조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 단가 이상으로 왔을 때는 우선은 매도에 대한 시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예상치는 없지만 한 100억 정도 이상 안 나오게 되면 주가 변동성은 많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시즌 전에 반등이 나오면 우선 매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지나고 다시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보유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변영인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한빛 레이저, 뉴프렉스, 인성정보,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서 비중을 축소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나 아니면 아예 손절을 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하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매수 진입가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사실 좀 비중을 일부 줄여야 되는 종목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한빛 레이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좀 대입을 해보면 약 20% 정도 손실권이 좀 있는데 상장한 이후에 최저저점 안에서는 8,000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조금 밀렸지만 최근에 추세 안에서는 현재 박스권 안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빛 레이저의 경우에는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여기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추세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11억, 발행 주식이 2,224만 주인데 여기서 전체 한 58% 정도는 현재 보호 예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들이 유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좀 급감했던 이슈들 이 부분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못한 효과도 있었고 두 번째는 수급이 특정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화되다 보니까 소외가 됐다는 것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오랜 기간에 횡보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단계의 어떤 거래량들이 좀 수반이 된다면 급등을 한다는 이력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과 부근까지는 돌아갈 가능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비중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매수과에 돌입이 됐을 때는 저는 비중 5%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 15%는 익절대행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 레이저 매수과 부근까지 오면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뉴프렉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에 관련주들 연초에 잠깐 크게 바짝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과보다 주가가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때는 앞에서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소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강하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격이 만원대 이상, 만천원, 만이천원대가 아니라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애플의, 애플은 이제는 XR기계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올해 여름에 또 이제는 XR기계를 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 테마가 형성이 돼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지금은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도 저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뉴스가 나오면서 9,000원, 만원대 그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더 시세 플레이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 반등세로 9,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가에 왔을 때 일단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R 관련된 뉴스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성정보는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좀 비교해봤을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액식 냉각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기계를, 장비를 만들지는 않고 이거를 위탁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 하나가 모멘텀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많이 다뤄진 지금의 논란이겠죠. 그 부분은 분쟁의 마무리 단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준다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비추세 정도 흐름이 있을 때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분쟁의 요소가 있을 때는 초입 단계 정도 그때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좀 지나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슷한 단가 때는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4천 원 단가를 못 지킨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전략 매도 대응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변영인 대표님, 아까 전에 한빈 레이저 비중을 축소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수익을 실현할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신 것 같고 또 손실 보신 분들은 또 손실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시장의 방향성이 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나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대표님? 한빈 레이저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거래일이죠. 지금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2차전지 업황과 가정 연동성이 좀 큽니다. 2차전지 업황은 안 좋으나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선단 투자들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최근에 CIS의 전극공정 관련 장비주들의 흐름들도 좋았는데 이 부분은 전고체라는 테마를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한빈 레이저가 현재 좀 추진하고 있는 세척 시스템이라든가 마킹 시스템, 고속 용접 시스템 이 부분은 2차전지에 대한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가 북미항에서 조금 더 슬로우 다운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의 반입 효과들이 좀 더 미진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에 대한 실적 기조를 논의로 하더라도 올해 개선을 얼마만큼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보유에서 물량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을 좀 갖고 있지만 전원 추세에서는 8천 원대를 단기에 이탈할 수 있는 시건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시총 대비해서 추가적인 2차전지 업황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세 전환은 좀 가능하다 다만 아까 시청자님께서에 대한 보유 비중을 감안했을 때에 대한 비중이고 지금 구간에 대한 신규적 접근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유에서 물량에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7007번님의 포트폴리오 사연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4종목 계좌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 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 조선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분의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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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